어린이 인권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소아 청소년의 비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살찌겠다 부모님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 시기 어린 비만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합병증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정도가 심각한 환자가 더 많아져 조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만으로 치료받고 있는 정우는 최근 몸무게가 4kg 가까이 늘고 고혈압과 당뇨 위험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진 뒤 체중 조절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신체 활동이 줄고 식단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는 7,589명. 지난 2017년 이후 소폭 늘던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배 급증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 신체 활동이 줄고 패스트푸드를 이전보다 많이 섭취하는 등 식습관이 무너진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다는 청소년 비율은 코로나 발생 직후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비만 환자의 합병증 위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은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고지혈증, 고혈압 등 합병증을 가진 환자 비율이 최대 9%포인트 늘었습니다. 어린 비만 환자 중에서도 합병증이 생길 만큼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더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 비만은 성장판이 빨리 다치게 하고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끼친다며 조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5번 이상 노래 부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약간 땀이 날 때까지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의 원인이 되고 비만 합병증의 원인이 돼요. 패스트푸드 섭취를 제한하도록... 전문가들은 또 보다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식사 시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